영상 보시다시오 내가 있는 틈에 이미 전원 다 탔다 새로운 지위가 난 것 같은데 맨날 A인데 아 곤초 아까 한 명 받은 거 아니야 이거 줄 것 같아 그래 왜냐면 얘가 우리 쪽으로 올 것 같을 것 같아 삼성인데 보니까 그 다음 얘 하고 그 다음 얘 하고 이거 그럼 기다려야 돼 이거 야 그냥 먹어 다음 다음에 나중에 할 때 느리느리 하겠어 처음 하는 거니까 꼭 다 써 지금 저도 곱 한정 드랍이 뭐예요 어 한정 드랍이 뭐야 나 얘 먹고 싶다 기관당충 이성 이성이 좋아 기관당충이야 이거 아니면 이거 근데 곤총이네 이거 곤총이 좋나 마지막 보스 갔습니다 행운을 빈다 우리 제일 센 파티로 가자 역시나 여기 최고지 작전 시작 일단 한탄 가고 턴 종료하면 점령하면서 애들이 이쪽 위로 올라오겠지 요놈이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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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얘 어 내려가네 나 여기 입구만 막고 있으면 되잖아 여기 여기 입구 내 지휘부만 안 뺏기면 되잖아 이거 야 와봐 이제 올 수밖에 없어 여기 그냥 여기 막혔거든 이거 애들끼리 지들끼리 막혔어요 빠꾸하는거 보소 왔다 한명 공격해 얘들아 공격해 얘들아 아 얘를 앞에 대세해야겠네 얘 누구냐 얘 아니 얘 앞에 세어야 한다고 얘가 그 잘 피하네요 이 중앙머리에 SMG가 오케이 각자 스킬있네 또 이것도 빰빰빰 식량 획득 이건 재밌다 패피가능 얘를 제일 먼저여야돼 다음 다음 패치 때 와우 얘가 얘가 1등이야? 쩔어? 언제다 얘가 1등이었는데 MVP 얘가 MVP 먹었어 권총? 뭐 한정 오 기간단총 나이스 흐흫 기간단총 먹으면 기분 엄청 좋아 얘 잠깐 스톱 스톱 이렇게 있네 헬리콥터 여기 뭐에요? 여기 먹고 와 쭉 내려오는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아 근데 이 너무 앞에서 좀 그렇다 맨날 너무 맞으니까 이거 아 행동점수 구원총 레벨업 레벨업 와 이번엔 얘가 MVP야 얘 앞에서 총알 맞이하는 애 아닌가? 앞에서 총알 맞이하는 애 아 타격소실 뭐야 야 바로 쳐들어가 그냥 얘도 이거 먹고 올라오면 늦었거 아니야? 와봐 자 바로 너 잡고 먹어 주겠어 자 바로 너 잡고 먹어 주겠어 어우 렛걸려 안 돼 호흡 저절 이번엔 얘가 MVP할걸요? 얘가 왜냐면 제가 다른 애들 스킬 안썼어요 아 근데 얘 체력 엄청 없다 얘 AR 얘 AR 체력이 엄청 없어요 야 뭐야 기가 이 아 쓰읍 기간출도 더 좋은데 왜 더 좋지 원래 기간출도 더 좋거든요 AR이 더 좋은건데 병원 좀 네가 ayr 이케 앗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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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도 와우 MVP 기간단총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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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단계? 내 마지막인가 봐봐 얘 사람 아니에요 보면은 피도 안 나오고 여기 다리같은거 보시면 기계 박혀있잖아 이거 인조인간 같다고 해야되나? 에이하이가 생각보다 싸고 장비타라고 있네 이거 뭐 거짓이라도 진짜 될 수 있다 막 그런말 하네요 너 도대체 무슨 말단이래 말단이래 가장 낮은 애거든요 쫄쫄? 아쉽지만 얘들 우리 동료됐으면 좋겠다 정보를 전해줍니다 시리얼 넘버 M4 A1의 좌표를 좌표? 전부 들었다 남은건 너에게 맡기더라 그럼 작별이다 그만둬 그만둬 자차포고 하라는거냐 저놈 후퇴 얻어 도망 아 A1 아 걔 아직 못때려왔나보네요 M4 A1은 하긴 내 대열에 없었어 아 B링크다 수보 예 흐흫 죽을라는데? 결정하죠 나이스 공방 편집 확대는 뭐야? 인형이 없어 하나 있다 권총을? 뭐에요? 뭐야? 뭐야? 아 두 마리 있는거야 이제? 이게? 이게 뭐야? 두 마리 있는건가? 뭐지? 두 마리 있는거 같은데? 와아 이렇게 많이 있어? 와 엄청 많네 야 기계가 뭔 키를 신경써 이거 말 되는소리에 하트 클릭하면 좋다 했는데? 아닌가? 맞다 애들 숙소가서 애들도 만져줘야돼 아 들고다닐 수 있네 이렇게? 좋아하는데 표정봐 뭐야 이거? 별로 구매는 뭐야? 난민촌이 뭐에요? 이거 뭐야? 흐흐흐흐흐 아 졸라 웃겨 들고생기는게 엄청 웃겨 보독씨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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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는 왜이러냐 아니 얘들 그래도 좀 이러겠는데 얘는 꼭 꼬꼬라 되겠어 얘는 어쩌지 왜 너 도망가 같이 앉아 뭐 죽는건 모르겠네 재밌었습니다 어 내일 또 다시 해볼게요 내일은 이거 아까 저녁 일 했잖아요 내일은 저녁 일을 할게요 저녁 일을 하면서 뭐 하루에 하나씩 그런식으로 해볼게요 어 이런것도 있네 긴급 야간 야간은 뭐야 난이도가 있나보네요 이게 노멀 약간 어려운거 뭐 졸라 어려운거 그런거 같은데 난이도가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다음건 내일 또 해보겠습니다